일단은 신할라이프 신함부터 설명을 드릴거구요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게 일단은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저 보호망과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은 신할라이프 신함부터 설명을 드릴거구요 일단은 신한이 동양에 이어서 신한 치매간병보험이 온 더케어 보험이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10월달에 지금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신한통합건강원원 그리고 여성 고객님들을 위한 신한건강보험이죠 5년 7년만 내고 사망보험금 채증되어 든든한 신한 단기나 종심보험과 경영인 정기보험 그리고 신한 든든한 실속종심보험에 대해서 주력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나는게 뭐죠 중증치매 장기요양 장기요양 1등급부터 인지지원 복지용구까지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런 여러가지 드디어 10월 2일날 오늘이죠 신상품 신한 치매간병보험 온 더케어 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1호 등급 치매가 있는 1호 등급 진단비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그 다음에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1,2등급 그리고 1등급부터 2,3,4,5 인지지원 등급까지 주야감 보호보장까지 모두 다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비교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신한 라이프에요 동양생명이 이어서 치매간병보험 신상품 핵심포인트에요 일단은 장기요양 등급 5등급만 봐도 최대 200만원까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급여 치매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 최대 200만원까지 그리고 1등급부터 5등급 복합재가급여 최대 50만원까지 그래서 우리가 인지지원 등급 받으면 동양생명처럼 50만원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인지지원 등급 주야감 보호 플러스 복지용구죠 그래서 주야감 노치원에 매월 일단 가면 30만원 주구요 복지용구 매월 20만원 그래서 인지지원 등급 받으면 총 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 말고도요 치매로 장기요양 등급이죠 1등급부터 5등급 받으면 간병자금 진단비 최대 4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간병자금 보장은 30만원 그리고 치매 장기요양 1,2,3,4,5 등급은 간병자금으로 30만원 그리고 장기요양 1,2,3,4,5 등급 2천만원까지 그리고 치매 장기요양 1,2,3,4,5 등급 진단비는 2천만원 이런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10월 신할라이프죠 치매 간병보험 신상품 핵심포인트인데요 치매 간병인 사용 2번이에요 165일 한도로 보장이 되구요 치매 입원시에도 4만원 그리고 치매 간병인 사용 2번이죠 16만원 그리고 치매 간병인 사용 2번 2만원까지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치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만원 이런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치매 검사만 조기검사만 받아도 치매 조기검진 0개의 리워드 제공이에요 그래서 검진 결과 정상이면 중증치매의 5%씩 증액 비정상이라고 해도 MRI 및 건강검진 혜택이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치매와 간병의 모든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총 28종의 치매 간병 특이한 라인업 그래서 진단비, 장기호양, 간병자금, 간병이 입원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신한 라이프는 10월에 치매 간병보험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신한 치매 간병보험이죠 원더케어 일단 남들 다 아는 장기호양 1등급부터 5등급 재가급여 보장특약이 물론 있습니다 남들 다 아는 1호 등급 시설급여 당연히 탑재가 되었죠 남들 다 아는 장기호양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 그리고 주야감 보호보장까지 꼭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의 명가죠 신한 라이프가 만들면 역시 다르다 신한 치매 간병보험 원더케어에요 치매부터 장기호양까지 토탈케어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어깨 최초로 티약이 개발이 되었어요 치매가 있는 장기호양 1등급부터 5등급 간병자금 보장이 되고요 두번째로는 치매가 있는 장기호양 1,2등급 간병자금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깨 최초로 치매가 있는 장기호양 1등급부터 5등급 진단비와 치매가 있는 1,2등급 진단비 어깨 최초로 1등급부터 5등급 복합재가급여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어깨 최초로 장기호양 1등급부터 5등급 간병인 사용 입원일단까지 넣으실 수가 있다 자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치매 간병보험 신상품이죠 신한 치매 간병 원더케어 그래서 화려한 티격 라인업 뭐 요런 내용들은 치매 장기호양 뭐 많은 분들 동양이나 그절 라이나 가입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치매 진단비죠 경증 중증도 중증 요거는 뭐 진단받기 쉽지 않으니까 패스하고요 장기호양 치매 장기호양 여러가지가 나왔다 그래서 재가급여 1호 등급 복합재가 1호 등급 방문요양 그리고 복지용구 주야감보호까지 시설은 역시 똑같습니다 그리고 치매 입원일단 장기호양 1호 등급 간병인 사용일단 치매 급여 약물치료비까지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원더케어 보장이에요 CDR 경도 1호 등급 이거는 뭐 나머지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별 큰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복합재가 복지용구 따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일단 세분화가 되었어요 특약이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병인 입원 치매란 장기호양 1호 등급 치매 급여 약물치료비까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매 간병보험이죠 원더케어의 복증보장 진단비는 치매 진단 장기호양 치매가 있는 장기호양 진단비 그리고 경도인지장애 서비스까지 출시가 되었고요 장기호양도 장기호양 재가와 장기호양 시설 치매가 있는 장기호양 재가 시설이 나왔습니다 복합재가급여도 일단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간병자금 장기호양 간병자금 치매가 있는 장기호양 간병자금이죠 그 외에도 간병인 2번 치매 간병 2번 장기호양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새로 나왔다는 거 그래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장기호양 1등급부터 5등급은 100만원 이거는 그전에 라이나 DB 훈구 동양 다 똑같습니다 매월 100만원요 치매로 인해서 장기호양 등급을 받은다면 200만원 우리 치매등급은 5등급이잖아요 치매받으면 5등급 나머지 1등급부터 4등급은 100만원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치매등급은 토지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재가급여 두가지 이상 이용하시면 장기호양 1호 등급 복합재가급여로 복합재가급여로 매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5등급만 받아도 재가급여로 최대 200만원 치매니까 5등급은 근데 치매등급보다요 1등급부터 4등급 뼈마디 척추 요런 뼈마디 척추 요런 쪽이 더 일단은 보장받기가 더 수월하다는 거 치매는 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타사에서 재가급여로 200만원 받으려면 1,2등급을 받아야 200만원 하지만 신할라이프에서는 5등급만 받아도 200만원 근데 이 5등급이 치매이기 때문에 물론 1,2등급보다는 쉽지는 않지만 치매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반응이 뜨겁다는 인지지원 등급 판정시에 주야간 보호센터 신할라이프는 인지 등급 판정시에 최대 50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데이케어센터 노치호에서는 30만원 받고요 복지용구 요실금팬티나 미끄럼 박리랑말 매월 한 번이라도 2천원짜리 사면 최대 매월 2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요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장기요양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 주야간 보장특약은 일단은 주야간 보호센터는요 우리 특약 중에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 상태의 주야간 보호를 이용시에 일단 30만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야간 보호센터는 또는 데이케어센터 노치원이라고 하잖아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서 시설에 방문하셔 하루에 8시간부터 10시간 정도 돌봄을 받으면 일단은 30만원 나오고 여기다 복지용구 이용하면 20만원 합의 50만원 쉽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장기요양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 복지용구 보장특약은 그래서 장기요양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 상태가 되고 여기서 복지용구 이용했을 때 1회당 매월 1회당 2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기 위한 품목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8개의 품목 564가지의 제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뭐 그 이동시 침대나 아니면은 휠체어 그리고 뭐 보행기 그리고 여러가지 대도변 그리고 미끄럼 방지 여러가지가 있다는거 자 업계 최초로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간병자금이 진단금이에요 장기요양 5등급을 받았는데요 치매로 받았다면 최대의 간병자금 30만원씩 지급이 돼요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1호 등급 간병시에 30만원 나오고 장기요양 1호 등급 간병자금은 30만원 거기다가 장기요양 1호 등급 간병자금 그래서 장기요양 5등급을 받았는데 치매로 받았으면 4천만원 치매가 있는 1호 등급은 2천만원 장기요양 1호 등급은 2천만원 합의 4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 장기요양 5등급만 받아도요 간병인 사용일당 그래서 최대 16만원 그리고 4만원까지 합의 2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겁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1호 등급 간병인 사용일 2번은 2만원 요한병원은 장기요양 1호 등급은 4만원 최대 6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장기요양 1호 등급 간호간병은 만원 얼마가 안되지만 그래도 위에 같이 4만원 넣어서 최대 5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겁니다 자 티가표 최대 가입한도는요 여기 보면 신한 치매 중증 여러가지 담보를 넣어서 진단비와 재가급여 시사급여 복합 인지지원 등급까지 그래서 받으시면 고루고루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겁니다 자 티가표 최대 가입한도 왔는데요 1호 등급 간병자금 보장특양 1호 등급 진단비까지 그리고 거기다가 1등급부터 5등급 간병자금 보장까지 그리고 거기다가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 진단 여러가지 진단금과 매월 받을 수 있는 생활비 간병인 요한병원과 요한병원 제외 이렇게 해서 임원비나 치매 간호간병 통화서비스까지 고루고루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가급여 특약중에 가장 많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늦게 나와서 좀 더 후발주자로서 특약이 새로 추시가 되었습니다 자 어깨 최초로 국가침해조기검진 연계 리오드 그 다음에 검진 프로그램 제공이 되기 때문에 치매선별검사 무료로 되구요 만 60세 이상 2년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문진 및 인지검사 약 15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테스트 결과 정상 혹은 비정상이라면 정상은 매년 5%씩 증액해서 진단비가 나오고 비정상돼도 경도인지장애 진단시에 뇌 MRI검사 종합검진 건강검진이 제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0월에 일반심사 간편심사도 한도가 동일한데요 일반심사 간편심사가 주요특약이 한도가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일반암 최대 1억 1억까지 일단은 무감해 90일 지나서 100%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구요 일반암 1억 남녀 특정암 남녀는 여자분 유방암 남자는 전립수암 소외감 갑기경제대장전망래암 20%씩 2천만원씩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요 간병인 사용당 20만원 그래서 한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병인 사용당 유환병원은 5만원 간호감병통합서비스는 1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10월에 신앨라이프 3%부터 100%까지 질병후장애 최대 8천만원인데요 삼성생명과 더불어서 같이 8천만원 그래서 중복가입이 되기 때문에 1억 6천만원까지 질병후장애는 이건 한 트렌드다 보니까 보장받기 쉽지는 않아요 보험료는 비싸고 그래서 요즘에 질병후장애는 그렇게 많이 가입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자 특정 순환기질환 진단비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부정매 5백만원 신부전 2천만원 내추럴 5천만원 이런식으로 가입도 가능하고 고당대통 그래서 고혈압 당뇨대상포시 통풍 300 300 500 500으로 그전에는 천만원씩 넣어들었는데도 사람들이 가입을 잘 안했어요 보험료가 10만원 이상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매우 비싸서 신안 원더우먼 여성특정암 최대 1억 5천까지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여성생식기암 관리하는 여성진단암까지 그리고 두번째는 여성다빈도생활 질병수수비가 100만원 이 모두가 질병수수비에서 1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그리고 올리스크 질병수수비 30만원 백내장 대장용중 제외된 170만원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150만원 요렇게 해서 3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당기나 종신보험이에요 5년납 있구요 5년 해지시의 99% 5년 더 거체도 10년에는 122% 7년납도 100% 10년 시점에서 122% 동양이나 뭐 하나생명 KDB 그리고 라이나는 아직까지 124%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신한위너스 경영인 정기보험 그래서 경영인 정기보험도 15%에서 20%씩 90세까지 사망보험금이 채징해서 되고 90세 계약 해당일로부터 95세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그래서 플러스 보험금을 든든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신한 든든한 실소 종신보험이죠 그래서 간편심사 여러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보장자산도 3억원까지 무진단으로 그래서 여러개가 무진단으로 최대 3억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한국인의 사망위원인 1위가 신한 라이프 스테디셀러에요 삿감없은용 암진단비 그래서 90일만 지나면 100% 보장받을 수 있는 하지만 요즘에 면책감액기 없는 암보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삿감없은용은 솔직히 큰 메리트는 없어요 근데 신한이 암진단비는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암진단식 1억은 여전히 큰 금액입니다 남자 40세 기준으로 9만 2천 4백원 그리고 여성은 6만 7천 5백원으로 20년난 종신 만기로 미지급형으로 순수보장형으로 가능하다는 거 자 2대 진단비에 대한 진심이에요 특정 순환계질환 특약이 탑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특정 순환계질환 보장금액은 I-47 심박세도미 조동 발전선 빈매 신부정매까지 기타 부정매 진단바도 500 통으로 나가고요 1호종에 해당하는 질병 진단비 500만원 협심증 I-20 2천만원 나가고 2종에 3종에 해당하는 질병 진단시 초 500만원 I-616 I-616 I-619 까지도 나가고요 3종에 해당되는 질병 진단비 3천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특정 순환계질환 진단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확인해보세요 급속 유마티열 그 다음에 만성 유마티스 심장질환 그 다음에 심장 염증질환 그리고 중증 방실차단 부정매 특정 동맹혈관 질환 그 다음에 문맹혈전증 이 모두가 예 여기서 위에 보시는 대로 특정 순환계질환 진단비에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특정 순환계질환 진단비에서 보장하는 질병이에요 협심증 뭐 여러가지 허혈성 심금병증 그 다음에 심부전 경증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뇌도맥류 식도정맥류 심장정지 뇌경색 급성 뇌출혈 이 모두가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고 수수비도 신수수비 1호종 단일금액 보장 1종부터 5종까지 수술특약 질병수수비와 질병수수비 백내장 대장용 제외된거 그 외에도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수비와 최대 350까지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다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수비 최대 3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구요 질병수수비 30 질병수수비 백내장 대장용 제외된게 170 합의 200만원 상급종합병원도 150 350만원 가입시에는 36,00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일반 병원에서 수술보장 200만원 가입시에도 28,00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고당대통이 고당대통이 열풍의 주걱이죠 고당대통 훈구센맥이 먼저 판매가 되었죠 성인질환 신한라이프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각각 300 당뇨 300 대상포진 통풍 500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보시면 고혈압 300만원 40세 남녀 기준으로 마음밖에 안 돼요 당뇨도 얼마 안 되고요 물론 50세 60세는 보험료 비쌀 거예요 고혈압 당뇨가 가장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래도 대상포진 통풍도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렇게 넣어가지고 비교를 하셔도 좋으실 거 같습니다 질병장애 최대 8천만원 가입도 가능하고요 삼성생명과 더불어서 질병장애 5천만원도 가입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표준제 고기능 유병자도 모두 일반심사 간편심사 주요 특약 한도도 적용이 돼요 일반암 남녀특정암 소외감 암수수시 이런 모두 다 고지하고 가입이 가능하고요 주요 특약 최대의 가입금액 내전증 내열간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됩니다 부정매 그 다음에 부정매 진단비 내열간 대상포진 통풍 500 간호감병 20만원씩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 원더우머 여성 일반암 1억 유방암 1억 5천 난소암 1억 5천 자궁암 1억 5천 1억 5천 항암 항암약물치료비 1000만원 그리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1억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성 다빈도 생활 질병수습이 여성질환수습이 질병수습이 3종 상급종합병원 1호종 대상포진 통풍 같이 넣게 되면 보험료는 좀 더 높게 나오지만 보장은 정말 빠져나갈 국리를 안하셔도 된다 10월에 고객님께 권유하는 좋은 특약은 저렴한 보험료로 여성암 진단비에요 일반암 진단비 1억에 4만 7천원 30세 여성고객에게 암보장 1억 보장자사 해주시면 1억에 4만 7천원 유방암은 1억에 2만 6천원 중복보장이 되죠 난소암 1억 그 다음에 자궁암 1억 그 다음에 특정여성생식기암 1억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보장할 바수가 있다는 거 자 단기나 종신보험 열풍이죠 1월달 정말 많이 판매했는데요 3개월 이내 뭐 이 고지상 3위와 똑같구요 5년나 7년나 짧게 내고 종식도로 보장을 받아야 되고 저주식으로 비가세로 3년 거치해두고 그 이후에 일단 보험료 납입하면서 납입면제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보험료 부담없는 설계사에게 설계 보험료 뭐 30세여인 7년 납입하면 30만원씩은 되면 보장금액은 1,800만원 37세 기준으로 2,520만원 똑같습니다 해약시에는 3,063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한 모아드레임 종신보험이죠 5년납 50만원 플랜으로 5년 납입했으면 60개월 99.9%고 10년에 122% 그래서 5년에 99% 10년에 122% 납입하셔도 되고요 7년 납입해도 7년 100%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7년 하면 4,200만원 100% 그 다음에 3년 거치해 두면 3년 이후에 원금은 4,200만원 근데 5,100만원으로 약 9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이 된다 신한 경영인도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경영인 정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